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또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예상되고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륙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의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전주와 부산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7시를 기회에 제주도 해상을 제외한 해상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주도 전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등에서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1도, 강릉 1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